자 오늘 트레일러 제작하기 위해서 장비 수납함 뭐 장식 겸 해서 공고를 주문을 했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인 하지만 그 미군 장비를 오리지널로 구입을 한거라 장착을 해놓으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요 제작하는 영상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일러 바닥 작업을 할 건데요 우선 그 하판으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목재라 그 방수 방충을 위해서 오일 스텐을 좀 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스텐 칠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날이 엄청 더워졌습니다. 이제 기둥 세웠고 위에 난간대에 루프탑 텐트를 얹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바 대신 난간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는 작업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이 진짜 많아. 아이고 더욱더 더워졌습니다. 더욱더 더워졌습니다.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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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ö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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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